저희가 한 작품 이름은 경로 가볍게 걷는 길인데 흔히 우리 경로라고 하면 공간을 경에 노인로 짜서 경로단을 많이 생각하는데 저희는 가벼운 경, 길로 짜서 경로 말장날려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이트 이전에 저희가 맨 처음에 주목하고 싶었던 사회적 현상은 노인분들이 요즘에 기대수명도 올라가다 보니까 퇴직 후에 할 일이 없으셔서 길거리를 많이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노인들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딘가라고 해봤을 때 탑골공원 주변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탑골공원 주변에 노인들에게 추억이 될 수 있는 공간 그런 공간이 어떤 곳이 있을까 그리고 그런 공간이 건축 자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에 파고다 극장이라는 사이트를 찾게 됐습니다. 파고다 극장은 예전에 극장으로 사용되다가 지금은 조금 많이 바뀌어서 식당이나 고시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제 조금 증축할 필요성을 느껴서 이제 상사의 대비를 많이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하천고에는 이제 오리지널이 있던 건물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이제 도서관이나 이제 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많이 조성했고 이제 위층에 이제 4, 5, 6층에는 이제 그 노인들의 운동 공간이죠. 그 램프, 외부 램프를 돌아오라고 하면서 조금 노인들의, 노인들이 조금 복지 공간에 대한 그런 인식을 좀 바꿔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이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좀 깝깝하고 좀 그냥 노인들이 앉아있는 그런 건물을 상상하는데 노인들의 이제 복지 공간도 충분히 이제 좀 세련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저런 램프를 돌아오면서 운동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그늘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이제 비트맵을 짜서 저희가 이제 더블스키닛을 한번 불렀습니다. 프로그램으로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2, 3층에는 이제 도서관이나 카페, 노인복지실, 뭐 바둑실 이런 거 존재하고 4, 5, 6층에는 이제 외부 옆 옆에 있던 팝콜 공원을 이제 조금 선형으로 펴서 이제 가마 올라가는 그런 공원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기 때문에 이건 평명안이랑 이런 반면도 예상하십니다. 감사합니다.